립싱크 무대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정말! 제발 아니었으면 합니다. 우리 의자 돌리셨어요. 우리 의자 돌리셨어요. 방금 씨 영화 보세요. 팝콘 하나 갖다 주세요. 저 케이크 부탁드려요. 가끔간은 사기 캐릭터들이 있긴 한데 이분의 무대는 어떨지 립싱크 무대 공개합니다. 노래도 어울려. 이 노래 좋네. 네가 듣고 싶은 말 정말 힌트도 없는 질. 너 정말 힌트도 없는 질. 너 정말 힌트도 없는 질. 너 정말 힌트도. 너를 말 잃지 않는건데 나의 마음을 말하고 아무리 말해도 반한 듯한 너의 그 표정 야! 이쁘다 너란 나로 널 표현하긴 부족하잖아 Baby 내 맘이라도 떠나줘 넌 믿겠니 널 정말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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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